나쁘지 않아 에픽 뭐야 에픽이라고? 잠깐만 피니스처럼 떴는데 저거? 자 라운드 2 랜압전 가겠습니다 랜압은 편해 이게 이 이 뭔가 이 편해 이 안심된다 할까? 뭔가? 편한.. 뭔가 이 편한 느낌이다 에? 꺼져 임마 에? 이 팀 뭐해 저거 에? 꺼져 임마 에? 꺼져 임마 정신 못 차라네 저 친구 에? 오케이 렛츠고 학교 변화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랜압 저거 저 수왕이네 일단은 뱅뱅뱅이 상자 나머지 뭐 거기서 거기 있는대 악세 좀 심심할 때는 한 번씩 사이트 가서 악수 확인할게요 약간 그 뭐야 학교계단 요괴도감처럼 해 보면서 배워야돼 오케이 잘 잤다 가보겠어 아니 근데 아니 수왕을 쓰라고 기본기로 하지마 아니 저 새끼 저 반칙 아니에요 아니 수왕을 썼으면 악색 기술도 좀 수고를 해야지 그냥 수왕만 써버리네 저 개띠꺼워 어디서 저런 꼼새이를 벌써 배워가지고 여기 오지마 우리 난전 개꿀딱이야 사실 구라야 빨리 잡아 어디서 잡아 그렇지 저 트랙키네 그지랄 따면 되겠다 저 바로 발동 될텐데 나이스 하하하하 대첩법 모르죠? 대첩법 모르죠? 대첩법 모르죠? 답답하죠? 게임은 시간 흘러가는데 답답하죠? 아 뭔가 지금 저 때 심리잠 심리잠은 너무 좋아 답답하죠? 답답하죠?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그걸로 심리잠 하는거야 안치면은 X랑 C 안치면은 X랑 C 따라라라라다다 개새끼야 좋아 아 하하하하하 흐음앤 하하하하하 흐음앤 가자! 이길 수 있어! 이게 좋지 이거 가불이야 아! 저 땐 다시 집안 시간차 아까워 저건 그냥 갑올만 막으면 돼 갑올이 없잖아 애초에 나이스 아 까비 뱅뱅이 많은데야? 들어 넣어 침대축구에 그렇지 그렇지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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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존나 뺐 존나 굿잡 야 두드러펴버려 그렇지 마임 부럽다래 아니 수호왕 개사기 왜 기본기만 쓰냐 아니 쓸 줄 모르면 써먹은 것도 나쁘지 않지 않아? 아니 수호왕을 껴놓고 마이넬 들어왔다 아 아 오 키드 잘 떴다 자 저저저저저저저 말안듣는 키메라봐 저 지혼자 멋대로 나가는거니? 아니? 쳐맞으면 깜짝 놀라서 Z8 누른건가? 아 현타가 그게 무슨말이니? 안 막아? 막지마 막지마 그래 막지마 어어어어어어어어 하하핳 연준씨 그거 점필이 좋아요 차지랑 노차지 아 이거 쫄았으 쫄았으 그리고 커맨드 앞다리 엑소시 기술이 있거든? 이거 무슨 기술인지 모르겠어 좋아 펭귄이 좀 어렵긴 하지 펭귄이 좀 어렵긴 하지 하하핳 사거리가 개꿎여서 하하하핳 그래 모르는게 가끔은 약이야 하하핳 어어 적었으면 날라가는데 어어 아싸 잘가시구요 아 렛스폰 아아 렛스폰 아아 렛스폰 없시발 이거 쓰지마에 누가 걸려줘 바비 바비 아 어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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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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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한데 반박자 재민이 꽃먹었다 2대2 할만한데 쌍키메라야 그리고 나이스! 오! 할만한데? 잠깐만 진짜 할만하다 씨발 키메라 쌍으로 조져 그렇지! 굿잡 다 돼서 맞지? 힐 괜찮은 것 같은데? 잘해봅시다 다왔어 다왔어 그만! 그만 좀 오세요 다왔어 나이스! 또 졸려야겠는데 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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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하니? 흐흫 일자 자, 버헷 눙지 고릴라가 되고 싶어 다왔어 오케이 그렇지! 내렸어 4대5 비등 비등하긴 한데 아 라이튼이 좀 소득하게 안 나왔어 하 아이템 오프 이제 슬슬 줄 때 되지 않았나? 이제 봉사 게이 좀 취한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쳐 보셔 졸댔다 이거 졸라 그러는데 쟤넌 뭐 수박만 나와? 히히히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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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동률이야? 힝 아 나도 기억 안나 자기네만 힝 아 아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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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타 존나 헷갈리죠? 2타 존나 헷갈리죠? 악세 좀 오케이 루시엘 원오버 현동이 악세 좋고 형순이는 좀 위험한데 오케이 악세 우리가 더 유리 완전 유리 기본기를 타기나 하지만 방향 진짜 레컬 나 좀 믿어줄래? 야채 불황리 나왔기 때문에 아 까비 왜그나 좋진 않아요 형도 형은 제트엘스 깔고 하자 그냥 에? 제트엘스 깔고 야부로 소환 깔고 대인전 해보자 근데 야부리가 있으면 반은 먹고 들어가거든 렉도 좋아 렉도 유발되고 있어 좋아 어때? 렉 걸려서 쩋겠지? 야부리 존나 깔고 해 기난사 쳐하자잉 내 빼고 해 내 빼고 해 이제 야 무리 야 무리 야 무리 좋아 나이스 아 가면국 가면국 4킬 4 대 1 악세 숙련도 다 이해가셨죠 이제? 그대로 맙시다잉 우리가 악세 한 두배 더 세요 무조건 따야지 이건 3점을 따는 경기야지 1점 따는거부터 이미 개십손에 게임 졌어요 이거에? 台 Stanley 기본기를 잡아야되지 않을까아? 기본기를 잡아야되지 않을까아? 탕후루룩을 뭘 어떻게 해야하지? 아무리 잡게도 생각이 안나 탕후루룩을 뭘 해야될까? 오케이 좋았어 이런 모르지 저자식 방심했구나 물대포 야부리 물대포 물대포 안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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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부리 가있어 야부리 가있어 야부리 그렇지 ㅅㅂ 야부리 도와줘 물대포 나이스 물대포 나이스 물대포 와 반대에 시발이들 이색 이색 콤보 왔다 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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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죽냐? 나 몰라 이거 나이스 이색 이색 콤보 왔다 이거 더이상 시간주면 안돼 쟤 봤어 쟤 봤어 지금 캠핑차에 수원콤보 왔어 그거 아니야 지금 익혔어 조심해 힘을 이제 배웠다잉 퓨제이가 왔다고? 도움 안될텐데 다raid 이색 이 지랄로 이씨 젓 했다 이씨 수왕 대상이.. 이겼구나 게이지만 안 채워도 되거든? 그렇지! 몰라 부탁한다 힘드려 가브리야 나무늬 선풍 개사기라니까 수왕 여자만 개사기인데 너가 지금 그걸 세판째 깨달은거야 다행히도 고맙게 말이야 허허허허 까비 드디어 보여주나 루시엘이며 지금 루시엘 나이스 평타 자 한 마리야 가볍게 생각해 한 마리 밖에 없는 생각해 다행히도 좋아 완벽하게 플레이하지 않아도 돼 안전하게 그게 중요한거야 다행히도 화생이 왜 이렇게 중독이냐 저거 저거 그렇지 이래 자 자 호프 정 까불이야 형수 ZX 금지 ZX 금지야 절대 쓰면 안돼 쓰면 우리 망해 그렇지 침착해진 김영수는 오케이 아 일단 왔어 몇 대 몇이 6 대 6이죠 이게 솔직히 불리한 점수긴 한데 1점 따닌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어가야 돼 계속 토스로 이어가야 돼 왜냐 이게 랜업전도 다 룰이 있어요 이렇게 불리한 악수 나올 때 1점 따기 좋은 악수 나올 때 3점 따기 그게 한 번 한 번이 중점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부 다 받아 쳐냈죠 서로가 한순간 밀려나는 순간 이제 끝나는 거야 3점 따인 순간 아 이거 죽음의 표식인데 딱 봐도 에픽이냐 오케이 빨간색 나이스 아 오케이 나쁘지 않아 이게 또 뭐야 에픽 뭐야 에픽이라고? 잠깐만 흰수처럼 떴는데 저거 밀러 밀러 ㄲ loo 귀병설 somm включ기 처 씨 ㅇ자 ㅋ 어 아 야 씨X 아 이거 싫어하냐? 아 팀들 피크 끼는거 봐 할만한할건데 이거 좋은데 아 솔직히 나쁘지않고 좋거든요 이거 아 지라지 마시고 있어 지라지 마 새끼씨야 돈빵 잡고있네 이거라도 드셔 아 전나고래 아니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그래 하나 그냥 오히려 좋은데 오히려 좋은데 기본이 나쁘잖아 아니 심지어 망음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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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 우리 버린건가? 야 이렇게 3점을 공으로 날리다니 이러면 우리가 좀 힘들죠 라이프가 적어서 나와라 나와라이요 오케이 캐릭터 오케이 가자 얘들아 선정 너 중앙 가지말고 안나지말고 아 애매한데 동시에 쓰자 같이 죽어 어 내가 지금 앙판 좀.. 기모찌 샆이야 하하하하하하 끝 가자 그렇지 초보자들은 어가 이 정도 해줘야지 로봇만 잡아줘 로봇만 다른거 다 필요없어 로봇 벌레네 안잡아 되겠다 새끼 으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반응 씨발 판단 아아 저거 필 못썼으면 살았을까 펌프했으면 죽었으면 없긴 한데 피를 개빨리 썼으면 살았겠지만 자 지켜봅시다 변하지 믿어요 세상이 사일만 하자는데 다음판 다음판에 익히면 될게 오케이 오케이 빡팜맵이 뭐지 스카이십이라 힘쌈 문어 새끼만 패는데 저저저저 닌자 닌자 기본기 하는거 봐이 아어 아니 내가 죽어서 쩝 아어 쩝 쩝 쩝 쩝 쩝 쩝 쩝 쩝 쩝 이게 함부로 공격을 할 수가 없어. 저기도 견제라는게 있어가지고 들어온나? 자신있으면 들어온나? 들어온나? 이 새끼야 애? 왜 안맞아요? 나이스 마이크 지민주가 그렇게 플레이하는거야 아 얘들아 힘좀 써줘! 중앙 3대1이야 지금 이거 에? 혼자서 나 못해 이거 지론 바란다 오바 이렇게 두었고 어? 아하하잇 흐흐흐 sufficient 끝난다꾸만 1점 따인건 아쉽지만 저 팀도 악세 쎘으니까 8대 10 어염 다 따면 게임 10유리 1점 따여도 비빌 수 있어 그리고 우리 3점 사실 마이너스 시작이야 신이 우리를 한번 버렸거든 다시 주워 담아줘야 돼 그냥 우리 땅에 갖다 버렸어 아까 너무한거 아닌가 아이스 굿 머시남즈 나머지 안보여 오케이 머시남즈 2마리 같은데 황수윤 약속이 확인해봅시다 황수윤 약속이 확인해봅시다 황수윤 와서 머시남즈 맞을꺼야 아니네 무파감이네 개꿀 오케이 이씨 끙거리 민즈 뭐야 이씨 끙거리 민즈 뭐야 이씨 끙거리 민즈 뭐야 이게 번지 위험로 적은 학생들이라 이거 나 조심해야겠다 이거 잘못하면 내가 실수 주울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좋아 이따가 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흨 벙순게임 주말 토요일 주말에こう 렉이 걸린다 아니 터틀해버려 이렇게 했던건이 흫 흐흨흫흐 런링 선수 뭐냥 흑흑흐흑흐흫흫 흐흑흑흐흫흐흫흐흐흥 흐흑흐흑흐흌 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큰일 난데 이러면. 으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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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석 아이씨 뭐하는 짓거리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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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이씨 아 벌라세 너무 소모였다 개손해 내가 거위돋기를 왜 얼마만 했을 때 그걸 모를까대 이 자식아 개손해 개손해 아 야 아 할 거 다했다 아는 나머지는 맡긴다 그냥 콤보를 쓸 생각을 하지마 그냥 막공을 해 그게 더 나아 생각을 하니까 지는거야 지면 많이 불리해요 10대 11과 11대 11은 천지차이라 굉장히 이기고 싶은데 악셀 빨로 지는거 아니면은 오케 르치 아 깎다 안죽어 오케 나이스 잘했다 야 굿 나이스 저거 점프에 잘못 쓰면 본인이 죽거든요 잘했다 자 여기 땅에 한번 박아야돼 굿쩍 3점 다 땄어요 근데 여기 사실 상대방 에픽더스 게임 졌다 그럼 안되는 날입니다 세상에 세상에는 되는 날과 안되는 날이 있는데 저희 사실 3점 마이너스 상태거든요 자 우리 약속하자 에픽 뭐가 뜨던 열심히 하자 한 번 졌다고 포기하면 안돼 뭐가 뜨던 열심히 하자 하 하 하자 에픽더스 시원하게 끊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아싸 이거 이거 아니잖아 그..아.. 그..내가 좋아하는 색깔 아니잖아 왠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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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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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잘 쓰네 레더 시절의 윈드서븐트급은 아니구만 아 범위 안 좋다 아 범위 너무 안 좋다 이거 노란색 버전이었으면 샤이닝 있고 울티 악세 뭐냐 신은 우릴 버렸네 아 내 악세 차이가 망미에서 이거 금색 버전이 말만 하는데 악세도 너무 세고 비본비 차이도 다 이길 수는 없는데 모르겠다 나는 한 명 잡을 수 있어 나는 한 명 잡을 수 있어 다음판 11 대 12 가보자 와 범위 개꿎이네 와 범위 개꿎이네 그.. 노란색이 개사기구나 아니 잡을 수 있다며 얘들아 아.. 근데 결국 1점 땜에 졌죠? 왜 졌을까요? 어갈 어갈! 어갈을 잘했다면 아니면 팀들이 1점을 떨어졌다면 아.. 아깝다 근데 막판 악셀 너무 세져야 돼 시발.. 기량차에도 한 대 저 샤이닝! 샤이닝은 좀 에바하지 않냐? 아.. 오늘 좋은거 어땠긴 했어 이 맛이 아니야! 하하 아.. 시발 에픽완 안됐어.. 3점.. 에픽이 너무 크다 3점 따이고 한거잖아 사실상 지금 9 대 10 9 대 11 9 대 11 아.. 아깝네 다운을.. 다 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션도 0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카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만두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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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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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